21만 3천 5백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솔재지입니다. 한솔재지, 은, 는 동사는 한솔홀딩스, 구한솔재지, 재지사업부문을 이어받아 분할 후 산업용지, 인쇄용지, 특수지사업부문의 제조 및 판매 등 재지 고유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환경플랜트 건설, 운영 등의 환경사업과 재지플랜트 건설 및 운영 슬래시 보전 업무 등을 사업을 연위하는 한솔이엠을 인수하여 흡수합병함 2022년 1월 성우엔비테크를 인수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했으며, 2022년 4월 9. 한솔이애미와 합병을 통해 문경의 스코를 자회사로 편입함 기업개요대시 2015년 1월 한솔홀딩스, 구한솔재지의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동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댐 대시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인쇄용지, 산업용지, 특수지 등의 지류 제조 및 유통업, 라벨지 인쇄 및 컨버팅, 무역업을 영위함 대시 2017년 3월 1일 인쇄용지 수요 둔화와 특수용지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을 위해 한솔아트 원재지를 흡수합병하였음 재무 대시 산업용지, 인쇄용지, 특수지 등의 국내외 판매 증가와 판가 상승, 환경사업 부문의 신규 매출 발생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수출 비용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었으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반적인 재지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종이용기 개발 및 판매, 신소재 분야 진출 등 사업 다각화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7월 24일 기준 장마감 한솔재지의 시가 총액은 2,45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솔재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40위입니다. 한솔재지의 상장 주식 수는 2,380만 576주입니다. 한솔재지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한솔재지의 퍼은 4.6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1.0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만 1,2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0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4배, 3만 3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8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16,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46번지억원, 607억원, 130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93번지억원, 137억원, 738억원입니다. 한솔재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7번지 63%이고 유보율은 453.0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5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77 더하기 0.7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9.90이며 전일 대비해서 4.68-0.5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솔재지의 2023년 7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430원보다 1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45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솔재지의 종가는 10,300원이며 주가가 한솔재지에 있는 것입니다.